부산 등 일부 비수도권 단지가 규제 지역 해제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최대 세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지방 청약 시장에 전기가 마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업계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청약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가 일시적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자이 더샵 SK뷰는 1순위 청약에서 540가구 공급에 3만 1739개의 통장이 몰리며 평균 58.87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이 단지는 부산이 규제 지역에서 풀린 이후 첫 분양된 단지로 규제 해제에 대한 반사 이익을 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는 50%에서 70%로 총 부채 상황 비율인 DTI는 50%에서 60%로 각각 상향되고 청약 자격도 무주택자에서 1주택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다만 비규제 지역이라 해도 일부 지역은 여전히 청약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린 대구 북구의 경우 이달 초 대구역 센트레빌더 오페라가 236가구 일반 분양됐지만 57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규제가 해제되면서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서 일부 조금 과일 현상을 보이지만 이런 현상은 길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자 부담 때문에 청약도 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인 고금리 기조 속에 이자 압박이 커져 지방 분양시장의 훈풍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추모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추모입니다.